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서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계속 가둬서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야.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가둬서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수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한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척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 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프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보금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서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질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그거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그래서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10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 싶으냐. 저를 빈정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아비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제가 우리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스무 살, 스물한 살 된 여자아이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이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4학년, 5학년 쭉 군대가 가면서 이제 사제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여자를 따라가면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섭분대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 아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우리 좀 아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팍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서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은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꼬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가지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선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45, 46이 돼가지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가지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원서 지원서를 100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가지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코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요.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번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그 저기 뭐야.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아이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눈이 멀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겨갖고 이거 뭐 얼굴로 먹고 살기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의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의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래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이제 점점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6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년에 한 60명이 자살을 했대요.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 선생님이 3개의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교감 선생님이 미국에서 내가 스카웃을 해왔어요.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 아들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애는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애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빼뚤한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딱 세 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놓고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랑량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임은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2.0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하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토린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이하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정말로 아버지가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고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마흔여섯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토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동해모... 더욱이 또 우리 세례받았잖아.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반지가 딱 보이네.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네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문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 하면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욕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매스껍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로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 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그런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 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느러나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히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그런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끓이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빈둥지 중후군이 있대요. 빈둥지 중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여성.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외로워,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 40대 자살률을 보면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죽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오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92년도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 경기도 광명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의자 뿌시는 소리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난리도 아니야. 자기네들께 의자를 뿌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아니 니네들 저기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술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내가 본당신부 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느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내래. 그래서 야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했고 딱 앉혔어요. 한 열다섯 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뿌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위로해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때는 24도짜리 소주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간에서 열다섯 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냥을 또 한 병 꺼내서 한 잔씩 딱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갖고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받아가는 애들 발령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얘네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두 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 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천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2년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성당이라고 거기도 또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를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 넘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에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 절대 안 외로워요. 그런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 내가 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러니 딱 인형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예요.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슬픈 장면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절망이 끝에 자랄 때 키에르 케고로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 하면 1년에 1년에 15,413명이 죽어요. 1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5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0명씩. 그것도 자살률이 50명씩 죽는 거예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1.5명씩 죽어요. 4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8명씩 죽어요. 6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12명 정도 죽어요. 더욱이 60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대, 40대 죽는 거의 원인의 1위는 뭐냐 하면 자살이에요. 자살. 그런데 60세는 10만 명당 미국이 10명에서 11명 자살합니다. 일본이 10만 명당 35명 자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면 71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외로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들도 외롭고 어른들도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 하면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해요. 2.6명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면 28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외로움 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28명이나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는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야. 암.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이야.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야.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이야. 그러니까 자살은 큰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용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썩었나 봐요. 그래갖고 계단에 딱 떨어졌어요. 미끄러져갖고 떨어지고 한 마리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은 무슨 끈을 놓지 않아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런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교수님이 왕따 당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외롭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미치도록 외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을 해요. 미치도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한 번은 60% 정도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한 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르신 분이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보험금 타먹는다고 한 10년 전에 자식 손가락 잘른 아버지. 생각나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를 발로 차가서 그냥 공중에 뜬 거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오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이게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매일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아이들만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보는데도 여러분들은 왜 안 미쳐요? 이미 어느 정도 미쳐있어. 미쳐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있는 거예요. 컴퓨터,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 새기는 놈 커서 또 속 새겨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아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에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난 아들일수록 더 여우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차 가는 거예요. 더 여우같은 며느리가 낚아차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차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서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야.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네가 잠이 오냐고. 네가 지금 테레비 봐야 되느냐고.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요. 욕을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6년 지나가면 그냥 성격이 삐뚤어져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삐뚤어지거든요. 그런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먹는데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넣어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고 해도 어떻게 엄마, 아빠랑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야. 천재. 그래갖고 막 엄마, 아빠 그러면 막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한 살, 두 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로 바꾸는 거야. 6년 동안 서울을 죽어라고 먹였어. 아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세 우유로 바꿔. 연세 우유로. 연세 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건국 우유를.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 서울대학이에요.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에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판검사 되라고 어떻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불을 질러갖고 엄마 아빠 여동생 할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며 살면 돼. 그걸 전해줄 때 여러분들 노년은 안 외로워요. 너 같은 걸 내가 낳았으니 왼수야.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입니다. 세 번째,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네 번째, 늙어가는 걸 느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아플 때 외로워요. 여섯 번째,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본인이 담을 쌓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자식한테 기댈 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도 너무 유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황신부님의 강의를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황신부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기에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바람에 낙엽이 수산하게 날릴 때 그거 보면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있으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척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말이다 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프스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그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보금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수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질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그거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그래서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시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하비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제가 우리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요? 안이뻐요?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스무살 스물한살 된 여자애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죠.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 교수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이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가 가면서 이제 사제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품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요.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우리 좀 아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나고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오로지 예수님은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꼬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가지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선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마흔살 이제 마흔다섯 마흔여섯이 돼가지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가지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아니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원서 지원서를 백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가지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코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번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그 저기 뭐야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아이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갖고 이거 뭐 얼굴로 먹고 살기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의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래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영어를 너무 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60세에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년에 한 60명이 자살을 했대요.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선생님이 3개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교감선생님이 미국에서 스카우트를 해왔어요. 스카우트를 해왔는데 이 교감선생님 아들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애는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애가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빼뚤한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딱 세 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 니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채려놓고 밥 채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랑양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임은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뭐 어떨 땐 2.0 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그러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로인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정말로 아버지가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고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마흔여섯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테스토스토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동해물 더욱이 또 우리 세례받았잖아.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과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반지가 딱 보이네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자꾸 감성적으로 되네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문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 하면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우리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욕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매스껏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이뤄서로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 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근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 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려나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히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끓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빈둥지 중후군이 있대요 빈둥지 중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러니까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여성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 40대 자살률을 보면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죽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보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92년도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 경기도 광명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저녁 먹고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의자 뿌시는 소리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난리도 아니야 자기네들께 의자를 뿌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아니 니네들 저기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신부 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다 했거든 뭘 혼내래 그래서 야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 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했고 딱 앉혔어요 한 15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뿌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께 위로해 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때는 24도짜리 소주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간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냥을 또 한 병 끊어와서 한 잔씩 딱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갖고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받아가는 애들 발령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이제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얘네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두 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 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천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2년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성당이라고 거기도 또 초대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를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 넘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에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 절대 안 외로워요 근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은 내가 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리고 딱 인형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냥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슬픈 장면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절망이 끝에 자랄 때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 하면 1년에 15,413명이 죽어요 1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5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0명씩 그것도 자살률이 50명씩 죽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1.5명씩 죽어요 4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8명씩 죽어요 6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12명 정도 죽어요 더욱이 60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대 40대 죽는 거의 원인의 1위는 뭐냐 하면 자살이에요 그런데 60세는 10만 명당 미국이 10명에서 11명 자살합니다 일본이 10만 명당 35명 자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면 71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외로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들도 외롭고 어른들도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 하면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해요 2.6명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면 28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외로운 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28명이나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는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야 암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이야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야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이야 그러니까 자살은 큰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썩었나 봐요 그래갖고 계단에 딱 떨어졌어요 미끄러져갖고 떨어지고 한 마리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은 무슨 끈을 놓지 않아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런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교수님이 왕따 당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외롭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미치도록 외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을 해요 미치도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한 번은 60% 정도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한 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 신분이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보험금 타먹는다고 한 10년 전에 자식 손가락 잘른 아버지 생각나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를 발로 차갖고 그냥 공중에 뜬 거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 놓은 그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이게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매일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아이들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보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미쳐요? 이미 어느 정도 미쳐있어 미쳐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우리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 새기는 놈 커서 또 속 새겨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아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에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난 아들일수록 더 여우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차 가는 거예요 더 여우같은 며느리가 낚아차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차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갖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야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해?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네가 잠이 오냐고 너 지금 테레비 봐야 되느냐고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요 욕을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6년 지나가면 그냥 성격이 비뚤어져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비뚤어지거든요 그런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먹는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넣어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비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비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고 해도 어떻게 엄마 아빠나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야 천재 그래갖고 엄마 아빠 그러면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한 살 두 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를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로 바꾸는 거예요 6년 동안 서울을 죽으라고 먹였어 아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쇄 우유로 바꿔 연쇄 우유로 연쇄 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 서울대학이에요 이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아빠가 판검사 되라고 어떻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불을 질러갖고 엄마 아빠 여동생 할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면 살면 돼 그걸 전해줄 때 여러분들 노년은 안 외로워요 너 같은 걸 내가 낳았으니 왼수야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